음.. 음! 음. 이거여! 바살모스 아종-수력하기 헌트랭크 가 5-2상 이라고 하는데 이거여 아, 되네! 헌트랭크 5-2상 뭔진 몰라도 궁금하니까 가볼까! 어우 어! 겁나 비싸! 어우 되게 비싸다 그 뭐더라? 킹터키랑 이거였을지 사격술이겠지? 사격술? 음 연사활, 반통활, 확산활 이런식으로 구분이 된다 쟤 활은 오.. 뭐더라? 나의 활은 뭐더라? 상태 강사 저는 강사활이네요 모르겠네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리니까 한번 봉자 봉자 해볼까? 개념을 다르게 잡아야 돼요 강사활 저거는 강사활 이구요 타지 공격은 확산, 관통, 확산 네, 강사, 곡사로 나뉘는 것이고 일단 활 종류는 강사랑 곡사로 나뉘고 거기에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확산, 관통 이런식으로 나뉜다 그렇군요 연사, 관통, 확산 아, 못해 오겠어 자, 어지간 강사군요 출발 물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 바살모스, 아 종을 수렵하세요 이게 음 선물 받은 길드 퀘스트인데 바살모스 너, 누구니 따라간다 어 뭐야 저거 으잉? 이거 뭐지? 아 이 친구구나 아 뭐야 이거 채집도 되나? 채집 안되나? 오 겁나 크네 너 두님 모논사지 1번 나오는거 아시나요? 네 이미 나왔던 아 열흘에 나온다고 들었어 방 오 이거구나 아 이거 어디하더라 까먹었어 귀엽네 귀엽다 발사 아 이것저것 흔드는데 뭐야 이거 아 아 기억이 날라 그래 이거지 이거 오 활 이렇게 쓰시네 열어 크롬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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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비싸 보이는 용이로고 비싸네 비싸부여 난 폭탄이 없네 오 어어 아 пробы여 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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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쟤가 크면 그라미 머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애기네 애기 어? 요리했어 탁 아 맞어 독병 있었지 초콩 나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애 조심 탁 원고리 딜러구만 우우 대긴 빠르시네 빠르다 난 뭐 아무것도 안고 없이 잡았어 바살모스가 이녀석이구만 아이고 산탄핵 바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통을 쪼개버렸다 이녀석이 배 안쪽은 이렇게 생겼구만 카브레 라이트 광소 잘 나오네 천명골 피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 뭐더라 그 파란색 아 또 없어졌네 미리 미리 캐둘걸 그랬나봐 시루한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마제 연마제 그렇구나 우리 대단하네 아하하 겁나 큰거다 빠살모스 4종 음 이거 이거 또 엄청난게 떠버린겁니까 좋네 난 자꾸 이상하게 겁나 큰 녀석이 잘 걸리네요 고맙소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 아니겠는가 금관을 더 올 금관 노려볼까 하지만 금관을 노리고 사냥을 하면은 분명히 안 나온단 말이지 내 운이 그렇지 뭐 생각도 안하고 있을 때 뭔가 행운이 찾아온다 여러분 얘 혼내줘 아 미치겠어 이 녀석 골통을 좀 같이 쪼개보지 않겠어 상위 구호라도 잡을까요 키 퀘스트가 몇개 남았지 아이 모르겠다 광옥을 얻으러 가봐요 광옥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상위 구호를 때려잡아서 광옥을 얻어보자 그렇군요 이거랑 이거 에라 이게 아닌데 그 고기잖아 고기 고기가 필요해 광옥 그렇구만 광옥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한번에 그 연린이랑 비슷한건가요 연린 두개 먹는데 한달 걸렸어요 어 으 하지만 재수만 좋으면 이 녀석 이 녀석 아우 이 녀석 나는 이쪽으로 가볼까 그렇군요 영린의 상위 버전 명린이랑 비슷한 그 확률 아닌가요 똑같은 확률 아닌가 5%면은 사실상 녹두님 현재 지위를 이용한다면은 길카 교환해서 금티켓 얻어서 홍룡류 교환하는게 제일 빠를듯 금보징 잘 모르겠네 기보징 홍룡류 홍룡류 아 저거만 저거 자주하시는 다른 분들이랑 길드카드 교환하시면은 우호도라는게 쌓입니다 네 우호도 아 길드카드 교환은 한번하고 땡이 아닌가요 알죠 몰랐네 아이고 호 아니지 좀 가까이 가야지 회사 호 할라 그렇구나 자 팔은 강주역이라고 들었어 그치? 에네 연예사 호 음 그렇군요 길드카드 교환을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구만 그렇다고 한단다 이녀석아 땡까 오 제대로 꽂혀 불어 왜왜왜왜 너무 가깝잖아 생각해보니까 나 한대만 죽을거 같아 우우 오 오 적립돼서 특성량이 되면 길드티켓이라는거 주는데 길드티켓 등 어 그렇군요 그 길드티켓을 이용해서 래어한 뭔가로 바꿀 수가 있다더라 아 사람 안 맞게 좀 위쪽에다 쏴야되 뭔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아 위쪽으로 위쪽으로 어? 나 왜 여기 있어 회사 이게 1차 증가 아 스태미너 아우 스태미너 아우 스태미너 다리 다리 허벅지 마리통 아이윽 죄송 죄송 연연석 연연석 왔다 호? 어? 어그로가 전혀 안 끌려 쥐똥들이라 이건가 괜찮아 으잇 아잇 잠깐만 으잇 오 깜짝이야 어이 깜짝 놀랐네 어휴 놀래라 아라 고아라님 현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일로 왔어 오오? 오오오 아 어 조심 못하네요 어휴 너 보셨냐 어휴 무서워 그래요 오우 조심해야 되겠네 한순간에 이녀석은 내 멱을 따버릴 수가 있다고 좀 뒤쪽으로 살곰살곰 가볼까 흐엇 어허 어허어 조심 잠잠 조심 으으으으呕 오 oper 흐 johnson 으악! 자리! 어우 스태미나 어우 스태미나 자리! 왜이러시나? 쏴느라고만 쏴..쏴..쏴느라고만 아 그렇군요 오오 어! 어 겁나 봐! 한 대 맞으니까 그냥 몸이 녹아버리네 이거 하나만 좋구만 하위로 덤비면 이렇게 되는군요 한 1kg 떨어져서 활주를 해야 될 것 같애 1kg 정도? 티가 시르다 그렇네요 정말 싫다 저 녀석 너무 싫어 꿈에서 저 녀석 나올 것 같애 중간중간 중간중간 뭔가 좀 뭔가 활쓰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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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나 어 나도 한입만 나도 한입만 숟가락원기 숟가락원기 어? 이 녀석 이 녀석 너 이 녀석 진짜 너 이 녀석 죽을때 곧게 죽지 나까지 물귀신처럼 데려가버렸구만 버스버스 해 그러게요 버스버스 내가 아니 버스는 안탈라 그랬는데 말이야 어?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이 녀석 오? 전쟁이구만 호! 호! 으아아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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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구만 저게 호! 으아아아아아 햄마 햄마가 필요해 주인공 시... Eua 여러분 질~~뭔 질문이 또рос particiog 왜 이렇게 궁금한게 많다냐 그... 활이요 어 까먹었어요 어 까먹었다 그새 까먹었어 아 맞아요 활의 준비물 강격병이 전부입니까 강격병이 전부인가 독병이랑 강격병 이 두개가 활의 전부인가요 공격 무기일 경우에 추천 보건은 충종포입니다 충종포 아 조심 추가로 상태 이상이 많이 지원되는 활일수록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강격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런가 아 뉴 그라미모스 아종이라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목격담이 있음 그렇구나 너하하 해보겠스 킹크캐스터가 도착했습니다 그라미모스 아종수렵이에요 그렇구만 원생님 그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강격병이 강격병만 지원되는 활 예스 강격병 빼고 다 지원되는 활이면은 전자가 우선시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강격병이 제일 중요하다더라 그렇군요 그라미모스 검은가봄 검은가봄 아 깜둥이구만 해볼까 밥밥밥 그 정도군요 그러면 강격병을 좀 많이 챙겨 다니고 다니셔야 예 많이 많이 챙겨보겠소 그렇군요 강격병 그러면은 조합병까지 그냥 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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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겠군요 꺼내기 강격병 이거네 그렇군요 극단적인 그렇구만 지금 방어력으로 훅 갈거에요 어우 그러면은 멀리 36개 튀어서 발만 쏘겠소 레벨이 올랐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은가봄 그라미모스 아 좀 잡아보도록 하지 그런데 이걸 노리신건가요 헌터랭크 6 이상이 되면은 상위 양가루라가 가능하니 상위 세균멘 세트가 가능합니다 아 또다시 세균멘인가 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는 고급 기마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고급 기마개 그걸 위해서라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장전 아 장전 어떻게 하지 근데 뭔가 색깔이 똑같 어 살짝 다르네 아 이거네 이거네 그렇구만 떼굴 호 요 녀석 아 정시가 커서 다 맞네 아이고 넌 누님 쓰고 있는 스킬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왔다 오 왔다 오 오 아 그럼 뭐였어 오 오 미쳤어 뭐야 이건 도대체 오 훅 훅 갈뻔했구만 이거 오 쫄아서 잘 못 맞추겠네 레이저 빔을 레이저 빔을 오 지금 나한테 맞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오 좀 더 가까이서 쏴야 할 듯 그렇습니까 아 아 뭐였지 뭐였지 으 겁나 강력해 저 친구 깜짝 놀랐어 으 어 왜왜왜 왜 나를 왜 나를 어 내가 아니구나 떼굴 떼굴이다 호 열 년석 열 년석 호 난가 으 아 아 아 아 겁나 무서워 무서운 친구야 조심 조심 사인 주님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사실상 노들돌이에요 아 노들돌이라니 저기 쏜다 오직 이상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머리 어 무서워 안 무서워 자 노린다 노린다 후 어잇 콕 깨운오석 연예사 어려워 어려워 알 것 같기도 하고 러너부터 달아야 할 듯 러너 러너 뭐 막 스테미나가 잘 안 깎이고 뭐 그런겁니까 으 어잇 아 놀래라 레이저를 쏘는줄 알았다고 친구야 강주야 고고 강주야 노노 강주야 노 강주야 연예사 등장 연예사 아 차지하면서 이동을 화면 이동 화면 이동 정말 주의해야 돼 아 이거 x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케 돌아 으윽 까잌 아아잇! 그러네 1차지가 더 세네 그렇지 않소? 활은 집중 통상탐카나 스킬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네요 배려 확산보다는 통상이 더 좋은거 같은데? 뭐에요 이거? 그니까 요게 하나 가 있고 하나 둘 둘이 있고 그냥 쏘면은 아 세발 나가고 이게 1차지군요 이게 1차지 아 요것이 1차지 요것이 2차지고 그렇구만 음 그렇네 음음음음음음 3차지로 공격하셔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한발만 나가는 공격이 왠지 더 세보여가지고 막 화면이 살짝 흔들리지 않습니까? 콰앙 하고 쾅 하고 이씨 이씨 연회사 아 많이 들어가보이네 하나 아 야 야 화면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까 뭔가 좀 그런가 가장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렇군요 난 뭔가 크리티컬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구만 모르네 그렇군요 화면 흔들리는 거를 잘 봐야 된다더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소 흑계룡 계룡이구나 계룡이라면은 뭔가 계룡이 무엇이지 으이 여기 어디야 으이 겁나 크구만 활도 이게 되나 오 나 지금 깨물라고 지금 날 깨물라고 웅소소소소소소 어 살짝 춥네 어우 되게 춥네 그렇구나 선풍기를 틀고 있었으니까 춥지 죄송 또다시 channels 으으으으ㅆ уж이 수도 상전석 또 채술 그래 그렇구나 얀가 두 마리 길드 퀘스트 드리고 나갈게요 오 끝머쇼 바살모스 아종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네 프로 프로 리오레이야 그게 다 나오네 자라라 자라 비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하고 계시네 오늘 밤새는 날이요 밤새기 공수 세트 중에 라기아 세트라는게 있는데 흑계룡 소재로 소재 교환을 하지요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바살모스를 겁나게 때려잡을 필요가 있겠군요 노 고맙소 뭔지 몰라도 어 구형은 금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볼까 별의별 퀘스트를 다 가지고 계시구만 어떻게 하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빌드 퀘스트 빌드 퀘스트 라잔을 수렵하세요 테오 테스 카토르를 터벌하세요 얀과 루루가 두 마리를 수렵하세요 등록 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질문 어떤 퀘스트를 지우는게 좋을까 네 황토르니까 요기 되었군요 좋네 길드 퀘스트 뭘 지우는게 좋을까 도스란퍼스 지우는게 괜찮겠지 어떻게 지워 등록 1 리퀘스트 도스란퍼스 수렵하기 양국 내비둘야 되나 지우고 지우고 또 키린토벌하기 키린토벌등 글쎄다 전부체크 등록 왜이렇게 도스란퍼스가 많이 있을까요 신기하네 길드 퀘스트 이겁니까 다치면 안돼요 안 다쳐보겠어 아가씨 밥 밥 밥 밥 두 마리는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마리까지는 많이 잡아봤는데 두 마리는 글쎄다 굉장히 어려울라나 끄지마 내기 그 다음은 강격병 50개 독병도 가져갈까 마이세트 등록하자 네 자 두번째 세트가 공수세트다 암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섭네 무섭잖아 살짝 무서우니까 어 이 친구들 전부 어디갔어 아 여기있네 그럼 무엇이요 뭔가 거대해 보이는데 저게 뭘까 오 저기 건 렌스인가 렌스 또는 건 렌스 렌스구만 렌스 중독 내송이 있을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독병을 아예 안쓰는게 좋겠네 강격병으로만 겁나게 때려보겠어 알 rock 이ек ㄷㄷ 음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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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터 손가락 소소소소소 나도 뭔가 개구싶은데 말해 내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어디야 어디야 요새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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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잇! 왔다 어잇! 어후 놀래라 어후 놀래라 여기서 쏴야지 멀리서 싸워온다! 친구야! 이게 맞나? 자아! 어허! 어! 요 녀석! 아아아아! 괜찮네! 오! 요 녀석! 오! 장사를 좀 쓰지 말아볼까? 훅 갈거 같은데 또? 또다시 훅 갈거 후! 으! 그리 없어 이잉! 호! 열 녀석! 저거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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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비슷한 현상이었는데! 활 장전하다가 머리통이 터졌쌍! 저기! 한방의 이술이야! 어! 어! 오! 오갓! 안돼! 손가락 얹으러 가야돼! 겁나 뛰자! 자! 딱! 굉장히 심심하게 이술에 당했어요! 어이구! 험하구만! 험하구만! 빠르게 장비를 입어야겠다! 버틸수가 없구만! 영영영! 되자! 그래요! 데자뷰! 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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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심해야되는데! 썩어! 강사질했다가 후딜 때문에 죽을수도 있고! 이래도 죽을수도 있고! 저래도 죽을수도 있고! 모든 경우를 경계하거늘! 조심성이 없구나! 그래요! 술의 인생이네! 좋지 못하네! 뭐 멀다! 그 겁나 멀아! 하나 잡아보고! 나라인데! 노노웅! 허어억! 땅하셨구만! 나두 수거하셨어요! 하하 이게 뭐야! 복던을 들게요! 엄지가 납작해서 말이야 이것까지 캐고 간다 뽕을 뽑겠어 아 나와나오 안다 이거 개대여 아 뭐야 뒤불도 없네 철밖에 없네 이 녀석도 뭐 상위 재료 같은 걸 줍니까 전부 잡아야 되나 남김없이 쿤추가 상위 멋은 재료를 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사한 불이 지옥이 이거 뭐야 이게 되게 많은데 안 보는 척하다가 봐야지 여러분 제일 먼 이게 뭐예요 슬롯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동그라미의 화살표가 어 400명으로 나있는데 이거 뭐지 그리고 이거는 하늘색이네 이건 초록색이고 무슨 뜻이죠 이게 장식품까지 박혀있다는 뜻인가 재료 이름 옆에 플러스는 뭔가요 글쎄요 뭔가 상위 재료라는 그거겠지 아 고정 장식품입니까 그렇군요 넘겨보세요 아 못 넘겨봤네 그렇군요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아 안 좋은 거네 생각해 보니까 그쵸 안 좋은 거네 복합 스킬 장신구는 발굴로밖에 못 획득합니다 복합 스킬 장신구라 불립니까 아 복잡한 게 되게 많네 자 지금 새로운 거 알았네요 여러분 이제 뭐 잡아야 돼요 이제 바살모스 잡아야 됩니까 나 또 까먹었네 그라이모스 아종을 잡아야 되나 바살모스를 잡아야 되나 헌터 여러분 얀가루루가 두 마리 수렵하는 게 43 퀘스트였네 너무 어려워 좋겠습니다 미달 수고 미달 아 헌터 랩을 먼저 올려야 됩니까 오케이 강좌 해방 해보도록 하겠어 취소 네 잘 오가십시오 눈 드릴 시 바이바이 아 이거 물이다 아 잠깐만요 큰일날 뻔했네 어우 뭐랄까 그냥 닌텐도를 놔버릴 뻔했어 Nowadays 카운운운운 카운운운운운운운운운 카운운운운 카운운운운운운운운운운운운운운운운운 와 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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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님이요? 글쎄 나쁘신가 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시청자는 바람가 떠다 이번에는 보획 퀘스트네 라미모스 아종을 보획하세요 라는 퀘스트네요 퀘스트 출발 출발 이거 채팅 어떻게 보지 폭역술 띄웠는데 뭐라고 하시네 폭역술 뭐 잘못했나 어 뭐야 이거 에이 기본문장 발언 Y 기본문장 편집 X 키보드 입력 오 채팅기록 오 의자라고 노 노 냠냠냠 빨리 냠냠 멀티나님의 혼랭 제한이 어찌 되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엑 빰 대로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어 이제 뭐 출발 어 한자리 빵구인데 몰라 출발 아 귀때기 아파 정말 이상하네 선풍기를 끄면은 덥구요 키면은 춥구요 이상하네 자 명상을 좀 해볼까 공감하십니까 선풍기를 키면 추워 끄면 더 죽겠다 중독인가봐 선풍기 중독 켜놓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까 전기세가 부담된단 말이지 방어구 색칠을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지 아 그런거 고민하시는구나 그 색칠을 어떻게 해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크게 안달라지던데 오 멋있어 패기 넘쳐 아 노딜 오우 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연 어 잘했어 불 뜯으셨나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하하하하 뭐지 에잇! 으, 으응? 아, 저렇게도 머리를 돌리는구만 어, 그렇, 그렇구만 지존, 일, 일, 일본수래? 어! 어, 이럴수가 소름 돋았어 아하핳, 지존 트롤인가 어, 어, 이럴수가 트롤이라니! 말도 안 돼 제, 죄송 세금 깎아먹는 귀신이구만, 나는 죄송 여러분들의 월급을 마구마구 깎아먹고 있어 월급 도둑이네